안녕하세요. 퍼프입니다. 제가 언제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소스 컨트롤 시스템이에요. 소스 리포. 어디에 리포 둘 건지. 옛날에는 당연히 호스팅을 했고요. 요즘은 뭐 온라인에서 해주는 거 많으니까 긴 많이 쓰고, 머큐리얼 많이 쓰고 이러는데 소스 컨트롤 시스템 솔직히 몇 번 다뤄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뭐 호불호와 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예전까지 언제나 추천했다는 그거였잖아요. 세계 최고의 소스 컨트롤 시스템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죠. BCS는 퍼퍼스다. 퍼퍼스 이기는 거 없어요. 확실히. 근데 돈이 든다. 그리고 퍼퍼스의 단점은 중앙 처리, 중앙 센츄럴 중앙 처리 시스템? 중앙에서 컨트롤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SBN이나 뭐 뭐 기시나 머큐리얼처럼 내 컴퓨터에서 어떻게 고친 다음에 한꺼번에 밀어놓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기시나 머큐리얼처럼 내 로컬의 이미 커밋을 해놨다가 마지막에 싱크만 시키는 것도 좀 없었고 뭐 뭔가 만들긴 만들어서 개판을 쳤었죠 퍼퍼스에서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이제 웹쪽 일을 많이 하고 바이너리 눌릴 일이 별로 없으니까 기시나 머큐리얼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솔직히 기술로 돌아갔어요. 머큐리얼, 제가 머큐리얼을 훨씬 좋아해요. 깃보다는 역시 깃보다는 머큐리얼이 훨씬 더 제대로 된 소스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깃을 쓰는 이유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깃을 지원을 하고요 머큐리얼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천명 넘게 뭐 몇천명 넘게 뭐 몇천명 넘게 천삼명인가 보팅을 했어요. 피처리퀴스트로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안 한다고 이미 깃 지원하니까 머큐리얼 안 하겠다고 그래서 머큐리얼 지원이 안되는걸 알고나서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던가 TFS 서버에서 이제 아 깃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깃을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게 있으니까 하다가 음 알아보고 또 한번 뒤져봤죠. 뒤져봤는데 퍼포스에서 새로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고 디스트리뷰트로 완벽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퍼포스 헬릭스 클라우드더라고요. 헬릭스니까 H-E-L-I-X 클라우드 C-L-O-U-L-D 그냥 C-L-O-U-D 클라우드 네 C-L-O-U-D 클라우드 그래서 헬릭스 클라우드인데 재밌는게 드디어 그 분산 디스트리뷰티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Git처럼 내 컴퓨터에서 체크인하고 딴 쪽에서 커뮤니티하고 푸시할 수 있게 근데 여태까지 Git이나 머큐리얼에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쓸데없는 제약이 많아요. 이렇게 바이너리 눕기 시작하면 용량 커져갖고 깨져서 안되고 긴 리포 만들었을 때 긴 리포 크기가 1기계가 넘어가면 2기가 넘어가면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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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지니까 라이브러리별로 Git을 리포를 나눠갖고 그거를 폴더별로 싱크를 하라 하느니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거를 이제 안하면은 뭐 서브모듈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거 안하면 Git 쪽이나 머큐리얼 쪽에서는 언제나 그 얘기를 해요. 니네가 이걸 잘못 쓰는 거라고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잘못 쓰는 거라고 근데 그게 옛날에 졸라 부리던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다 우겼던 거에요. sbn도 막 그딴 식으로 뭔가 이상한 얘기 했었고 그 전에 나왔던 cbs였나? 뭐 그것도 이상한 소리 했었고 퍼포스가 나와가지고 웃기지마 우리 다 알아서 해줄게. 그리고 퍼포스는 바이너리 팍팍 넣어도 됐었고 바이너리 몇 테라바이트 박아도 아무 문제 없이 돌고 그게 퍼포스였어요. 한마디로 몇 천명을 떼박아도 안죽는 거 sbn은 막 파일 많아지면 죽잖아요 거의. 근데 퍼포스는 사용자가 몇 천명이 넘어가도 안죽고요 파일 사이즈가 몇 테라바이트가 넘어가도 안죽는 정도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그 버전 컨트롤 시스템인데 개년들이 분산 시스템을 제대로 처음부터 만들었대요. 근데 굉장히 기능들이 괜찮아요. 첫 번째 사용자가 몇 천명 쳐봐도 상관없다. 두 번째 우리 보통 이렇게 리포 나누라 그러죠? 뭐 크기 제한 있고 그런 거 없대요. 그냥 마구 누래요. 세 번째 그리고 우리 긴 리포하면 보통 그냥 헤드에서 긴 리포 전체를 클론해야 되잖아요. 클론한 다음에 쓰잖아요. 퍼포먼스 에드는 딱 그래요. 어 필요한 폴더만 클론해서 써. 긴 리포는 크게 있어요. 하나 걔는 리포가 그럼 그 중에서 필요한 서브 섹션만 골라 갖고 싱크해야 하고 커뮤니티하고 넣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연히 지원을 했어야 되는 거죠.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면 뭐 당연히 뭐 디스트리뷰 시스템의 장점이 있고 그것 때문에 딴 거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발전을 하면 할수록 솔직히 그거를 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양쪽에다 그 장점을 살려서 근데 어쩌면 기시나 머큐리얼은 그냥 아 이건 원래 이런 거야. 니네가 이렇게 안 쓰면 니네가 잘못된 거라는 마인드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함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머지 엔진도 별로 안 좋은 경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솔직히 기시나 문제는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요번에 퍼포스에서 그거를 헬릭스 클라우드를 시행을 한대요. 뭐 공짜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공짜인지 모르겠고 아직도 베타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베타에 사인업을 해놨어요. 한번 써보고 확인을 해보려고 근데 일단 퍼포스가 여태까지 어떻게 거의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그런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저번에 한번 만들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고 샌드박스라고 했죠. 그건 P4 샌드박스 그건 실패했고 요번에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그거를 완벽하게 밀고 있는 거 보고서 음 어쩌면 얘는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나오면 바로 써볼 생각이고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보고 나서 이게 정말 괜찮으면 난 깃 버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깃하고 이제 머큐리얼을 좀 깠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면 예전에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한번 그 자기네들이 얼마나 어떻게 머큐리얼을 빠르게 만들었냐 라는 그런 자기네 자체 페이퍼를 냈나 뭐 그런거 블로그에 포스팅했나 그런게 있어요.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얘네들이 Git하고 머큐리얼 중에 머큐리얼을 고른 이유 그 이유는 Git은 지네가 고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래요.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요. 근데 머큐리얼은 자기네가 만약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자기가 코드를 고쳐갖고 컨트리뷰션을 해야되면 오픈소스니까 그럼 자기네가 더 쉽게 할 수 있어서 머큐리얼을 골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되게 재밌는 걔네일 거예요. 왜 우리는 성능을 향상시켜야 했는가 페이스북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사람 굉장히 많이 일하고 근데 걔네는 리퍼가 하나에요. 맨날 긴 시날 머큐리얼 사는 얘기 뭐 파일 사이즈 1개가 넘어가면 안되고 느려지고 이러니까 언디나 리퍼를 잘게잘게 잘라서 라이브러별로 잘라라. 그러잖아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정말 더러워요. 정말 막 그래서 무슨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 스크립트 만들어갖고 처음 실행하면 알아서 폴드 만들어줘고 싱크해주고 이런 거 있고 근데 문제는 서브리퍼를 여러 개를 건드리다 보면 그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뭐 하나 리팩터링 하다보면 이 라이브러를 하나 고치면 딴 데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체크인 해야 되는데 리퍼가 여러 개니까 여러 개가 체크인 들어가야죠. 푸쉬도 그거를 이제 배치해주는 것도 있지만 뭐 깨끗하진 않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애들 이렇게 많이 일하고 일하다 보면 내 코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코드도 볼 일이 많고 그것도 고칠 일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서브리퍼를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고 관리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고했다. 그 대신에 이게 느려지면 우리는 애들 때려박아서 머큐리얼을 고쳐서 굉장히 빠르게 만들거다. 그것이 머큐리얼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었어요. 물론 걔네는 굉장히 사람 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머큐리얼 중간에 뭐 맘캐시 넣고 이상한 짓 다 해갖고 엄청 빠르게 만들었대요. 근데 제가 느끼는 소스 컨트롤 시스템이 솔직히 그거거든요. 소스 컨트롤 시스템이 어찌보면 데브 프로세스 자체를 느리게 하고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커밋이 로컬에서 되고 이런 게 되게 빠르게 하긴 하지만 그 외에 여태까지 잘 되던 거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그거 다 틀렸어 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패러다임도 어떻게 뭐라 그러지 서포트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페이스북이 머큐리얼 갱신시킨 개발 개선시킨 것도 그거고 펀버스 헬릭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 문제나 또 깃의 사용층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사실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한 뭐 깃허브를 기반으로 한 그런 것도 많고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뭐 그럴 거예요.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방법은 개발자로서 내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안 하고 제가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고 제가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리포 하나 다 처박고 그 안에 다 할 수 있다면 리퍼 하나로 무조건 가요. 당연히 그걸로 갔지. 내가 비슷하고 리퍼로 여러 개 나눠갖고 뭐 클론 몇 번 하고 그거 신경을 왜 써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드럭박스 싱크하듯이 폴더 고를 수 있듯이 그렇게 해갖고 싱크만 하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볼 때는 물론 퍼포스가 Git을 완벽하게 누르지는 못할 거예요. 헬릭스 자체가 왜냐면은 엔터프라이 쪽으로 가고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하는 거고 Git은 지금 웹 쪽이나 이런 데 많이 접목이 돼 있고 근데 퍼포스가 결과적으로는 그 중앙 처리 장치 센트럴 컨트롤 시스템 중앙에서 컨트롤 해주는 그런 소스 컨트롤 시스템에서 결국 왕자를 차지했듯이 제가 볼 때는 헬릭스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머큐럴 옵티마이제이션을 제대로 돌고 한다면 걔네가 넘겨봐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Git이 드디어 정신을 차려서 머큐럴 코어도 정신을 차려서 그런 걸 제대로 지원할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찌보면 Git이나 먹 필요가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처음 컨셉 나온 이후로 굉장히 거기에 안좋아하고 발전을 안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쪽에 그런 뭐라 그럴까 Need, Demand나 필요성도 별로 못 느꼈던 것 같고 그냥 오픈소스 커미티 기반으로 한 이거 하나 fork해서 뭐 하고 하고 이것만 신경을 썼지 정말 회사 안에서 굉장히 커다란 리포 하나 돌리고 아니면 그 회사에서 매니저 하면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자체를 좀 깊게 생각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Git, Hub, Enterprise 나오고 그러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일단 바이너리 지원 안 되는 게 가장 크죠 사실은 바이너리 지원이 잘 안 된다는 게 근데 이제 뭐 그러면서 뭐 바이너리는 버전 컨트롤을 왜 하냐고 어 그것도 한마디 좀 씻고 가야 되는 게 바이너리 버전 컨트롤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럼 아티스트들은 버전 컨트롤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미지 전에 있던 거 또 이미지 서로 만들었어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코드가 아니니까 버전 컨트롤 안 해도 된대요 뭐 디퍼도 안 되고 그럼 디퍼를 대는 그러니까 이미지도 디퍼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엠펙도 그렇게 도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 로시 컴프레션이긴 하지만 어차피 디퍼를 다 돼요 바이너리 스트림 뽑아서 아니면 섹션별로 나눠갖고 다른 부분만 골라서 디퍼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아락시스 머지라던가 퍼포스 머지 툴 이미지 디퍼를 보여주는 것도 이미 나왔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디퍼를 지원해주고 디퍼만 저장을 하던가 근데 이거는 코딩 프로그래머들을 프로그래머들만을 위한 거라는 식으로 하면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하면은 저도 웹하지만 웹에서도 저희 디자이너랑 많이 일을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디자인 파일 들어가고 이미지 처리하고 이러거든요 그거 버전 컨트롤을 못한다고 하는 게 정말 업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소스코드 없이 디퍼만 코드에 처벌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이제 바이너리 늘어나면 또 뭐 디퍼들어가면 복잡해지고 어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렇게 정말 어떤 상황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과연 바이너리 다 버리고 그런 걸 다 버리고 소스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가면 갈 수도 드는 거예요 아무리 순수 웹사이트 회사여도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뭐 그거는 뭐 그럼 드롭박스에 넣어서 뭐 버전 관리를 하라 그러니 아니 그것도 똑같은 얘기로 폴더 하나에 집어넣고 시스템 하나로 관리하는 편한 걸 왜 여러 개를 쓰냐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메일 갈라갖고 나는 한 메일로는 개인 메일 쓰고 지메일로는 뭐 회사 메일 아니 회사 메일이 아니라 무슨 뭐 스팸메일 쓰고 이거는 저 메일 쓰고 그것보다 하나로 합치는 게 편하긴 편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필터 기능이 좋으면 되는 거고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개선하기 보다는 이건 원래 그런 거다 우리는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우리 뭐 순수주의자다 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좀 발전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아쉬웠고 솔직한 얘기로 음 그래서 뭐 얘기가 좀 샜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 그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쓸만해질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새로운 애들이 좀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헬릭스도 그랬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걸 좀 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알아갈 것 같고 이제 헬릭스가 제대로 돌고 이제 걔네가 클라우드 제대로 돌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이 글로 또 건너 가면은 아무래도 Git에서도 그걸 생각하기 시작할 거고 뭔가 좀 더 나은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음 그래서 음 음 일단은 앞으로 한 1,2년 뒤쯤이면 정말 쓸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it Git 요즘 많이 쓰면서 좀 이렇게 문제집전도 보이고 좀 이런 것도 많이 보이는데 음 뭐 음 조만간 그래서 좀 나아질 것 같다 그리고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Distribute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뭐 큐럴 엿개 연동하고 무슨 뭐 이렇게 뭐 드롭박스 연동하고 행 많이 했을 거에요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그거 할 시간 있으면 아마 Purpose Helix 한번 보시라고 전해 드리고 싶어요 어 얼마까지는 공짜 라고 하면 정확히 어떻게 공짜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정확한 그 가격은 안 나와있으니까 뭐 Git허브와 비슷한 모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용량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Helix를 자기 컴퓨터에 깔아서 할 수 있는 법도 있대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도 사야겠죠 공짜는 아니니까 그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래될 것 같고 이리저리 또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으니 오늘도 이 정도로 끝마치죠. 방이 더워요. 끊을게요. 포프였습니다.